그 조직의 리더가 갈등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조직의 리더분을 만나면 갈등에 대한 이해가 없나요? 어떤가요? 많지 않죠, 생각보다. 아니, 조직의 리더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갈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자체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리더십 책을 지금 보면 보통 이분들이 일단 갈등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 리더십 내용들을 정리를 지금 하시거든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학술 논문에 지금 발표된 리더십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됐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약간 좀 조사를 했는데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 그 10년 동안 학술지에 나온 리더십 종류 따지니까 한 60, 70까지 정도 되더라고요. 60, 70까지나 돼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별, 저도 상상을 못한 기발한 리더십도 있고 좀 말이 안 되는 리더십 같은 것도 있던데 이제 그만큼 다양한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을 지금 할 때는 보통 갈등이 없다는 상태에 정상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 부하들이 나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보통 리더십 이론을 지금 정립을 한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리더가 지금 사람하고 관계를 지금 일하고 사람하고 같이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더십 책을 많이 읽을수록 갈등이 오히려 지금 부하하고 관계가 지금 부하하고 관계에서 지금 갈등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리더십 책을 많이 읽을수록 오히려 갈등이 늘어난다? 이건 제가 지금 그냥 저 혼자 지금 생각하고 가끔가다 교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많다. 아니면 이제 서점에 가면 아마 더 많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위인들마다 다 지금 나름대로 무슨 위인 리더십 이순신 리더십, 세종대왕 리더십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순신 리더십만 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순신 리더십 플러스 세종대왕 리더십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내용을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 나는 이렇게 하고 부하들은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나름적으로 이제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준대로 이제 부서에 딱 들어가서 부하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부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기준에 10가지면 10가지 이렇게 지금 부합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부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강점이나 장점보다는 부족한 면에 더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하의 그 상사가 그런 이제 내용들을 알고 지금 부하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아는 만큼 부하의 단점도 지금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러게 부족하곤 저 사람은 저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되면 상사는 계속해서 그 사람 부하의 단점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단점을 메꾸게 해서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하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자기 단점을 지금 건들 때 기분이 지금 좋아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그걸 지금 고마워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자꾸 지금 자기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 왜 지금 나를 지금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는 만큼 그 뭔가 좋아진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이론대로 지금 부하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부하가 지금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균열만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거꾸로의 어떤 그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자는 거죠. 예전에 이순신 장군님이나 아니면 세정대왕께서 지금처럼 그렇게 리더십 책을 많이 읽고 위대하신 분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마지막에 한선대첩인가 거기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우리가 어떤 그 부족한 점이라든가 모자란 점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자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함께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자원에 집중을 할 때 훨씬 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바위 틈에서도 식물들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바위 틈에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최선을 지금 다 하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업무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지금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 왜 저 직원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직원의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지금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관계도 돈독해지고 업무에서도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저절로 업무 성과도 올라갈 수 있는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부하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부하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지금 바라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지금 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진정한 리더로 거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필요한 건 오히려 갈등을 풀어넣는 일부러 갈등을 지금 활용해서 조직을 자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리더십 책을 읽을수록 갈등이 늘어난다고 말한다면 리더십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걸 기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리더는 업무 능력하고 인간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리더십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 반영을 해서 업무 성과를 지금 이루어내는 건데 그러면 조직원들이 내가 지금 하는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지시를 했을 때 과연 따르겠냐는 거죠. 따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조직원들한테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뭐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서로의 어떤 지식을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목표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 입장에서 보면 지시를 하고 내가 지금 말을 개떡같이 하더라도 잘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하직원을 선호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있더라도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걸 지금 해갖고 자기 희생적 리더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어떤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지금 주고받는 그러니까 상호 지금 보완적인 관계가 바람직한데 예전에 서번트 리더십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처럼 리더라고 지금 하는 사람은 조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위에 군립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그 반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면 그 같은 부하 직원들은 아마 굉장히 지금 에너지 넘치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조직원들이 이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조직은 어떤 이득이 생기나요? 일단 그 업무적으로 굉장히 지금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예전에 뭐 하여튼 최초 이런 타이틀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가 지금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든다든가 없던 뭔가를 지금 그 없던 분야에 어떤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최초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비슷한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내가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면 선전 효과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초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경쟁사보다 빨리 지금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지금 그 완성도보다는 시간을 지금 먼저 이제 그냥 제품 만드는 데 집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시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으로도 외면을 지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지금 최초라고 하는 결과물이 과정을 지금 무시해도 될 만큼 지금 중요한 건지 아니면 과정에 더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 1등은 놓치더라도 1등을 제출 수 있는 좀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 내가 지금 조직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될지 그런 해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과정을 지금 튼튼하게 다지고 나야지 어떤 결과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 튼실한 과정 없이 과연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한번 리더들 아니면 조직원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우리 조직 내에서 그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요. 네. 이거 자체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갈등이 이제 3단계가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갈등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첫 카테고리는 당사자끼리 해결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저처럼 조정 전문가가 와서 도움을 받아야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제3자가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가 피해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초창기에 그 조직 갈등이 초창기라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조직원들 전부가 이제 등을 돌리는 상태다. 그러면 뭐 전문가를 지금 개입을 시켜서 조직원 전체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지금 그 마음을 지금 변화를 시켜서 이제 조직을 갈등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 조직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초창기에 빨리 지금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빨리 지금 이걸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갈등하고 아니 그러니까 갈등을 뭐라고 지금 뭐에 비유할 수 있냐 하면 발효하고 부패에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발효하고 부패는 거의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완전 다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갈등을 부패로 만들 건가 아니면 이제 발효로 만들 건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건 이제 부패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바로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이 발전한다는 건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발효를 하다가 우리가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조직이 부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리더가 갈등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리더가 이끌어 가는데 어떤 그 갈등을 안다고 지금 했을 때는 갈등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뭐 예방을 하던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면 다 대부분 다 이제 부패 쪽으로 가는 걸 방치를 하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조직 내 갈등이 생겼는데 상사가 이 갈등 해결에 되게 소극적인 거예요. 관여를 막 하나 모른 척하고 이랜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어 부하 직원들은 일단 상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면 부하들이 이 상사를 제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다른 부서 부서장이나 아니면 코칭 처리 부서에다가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상사 입장에서 어떤 자기 리더십이 완전히 타격을 받겠죠. 부서장으로서의 능력에서 굉장히 지금 낮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회사 생활 자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구 경계에서 아니면 축구 경계에서 골키퍼가 아니면 투수가 타고라면 가장 그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게 무승부거든요. 무승부인데 우리가 지금 그 갈등관리라고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갈등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지금 투수 역할이나 아주 아주 우수한 투수나 아니면 아주 우수한 골키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갈등관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뭔가 지금 업무를 잘해서 성과를 내게 되면 그게 공격에서 이제 야구에서 공격 점수를 내는 거고 축구 선수가 골을 넣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그래서 투수는 잘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하는 사람들은 잘 맞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골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최소한의 어떤 그 가이드를 아니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아는 게 갈등관리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좀 경험을 좀 해보니까 이게 상사가 이제 뭐 예를 대표 소규모 기업인 경우에 대표가 이제 그 갈등을 이제 발생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거나 의도적으로 갈등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누구도 그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문화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문제가 될 만한 걸 자꾸 얘기하고 계속 이제 싸우는 거죠. 이런 거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중소기업은 사장이 갈등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하고 직원하고 이제 갈등에서 부딪히게 되면 직원이 떠나거나 아니면 뭐 사장은 떠날 수가 없으니까 직원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제3의 그 중재를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부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서장이 주기적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원이 다른 부서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만약에 그 사람이 유능한 인재일수록 회사에서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중소기업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사장하고 지금 갈등이 생겨서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 회사 존재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갈등 관리에 민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일수록 원칙과 기준에 엄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급적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중간에 이 소통 통로를 지금 한 사람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갈등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사원들이 사장한테는 아 제가 이런 오류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셔야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좀 존재하지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요새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회사 평점을 지금 매기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사이트를 보고 평점이 낮은 회사는 아예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한 사람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싸워서 직원들이 평점을 낮게 주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더 갈등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갈등관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크게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그냥 좀 잘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각을 하더라도 네가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지각이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이 지각 하더라도 네가 그러니까 지각이야. 이렇게 지금 좀 차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각은 지각 그 다음에 결석은 결근, 결근은 결근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직원을 대하시면 훨씬 나은 직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원들이 약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좀 어쨌거나 말로서 다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 좀 예쁘게 하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말 좀 심하게 하면 되게 확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법 같은 게 있을까요? 생산적인 대화를 지금 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는데 상당히 지금 숙련 과정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대방 감정을 상하지 않는 그런 대화를 지금 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좋은 건 말을 하는 말 수는 줄이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면 저는 그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은 회사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말을 지금 하게 되는데 말이 많으면 탈도 맞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권해드리는 건 잘 들어라. 상대방한테 잘 들어라.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도 하냐면 직원들을 불러놓고 10분 동안 업무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걸 시도해보라고 가끔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직원들 보고 자기가 지금 일주일 동안 단 업무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할 업무를 10분 동안 브리핑하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그것도 큰 곤욕이거든요. 그렇죠. 곤욕이죠.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업무를 했는지 쭉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떤 업무를 지금 할 건지를 지금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불만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맞아요. 중간에 계속해서 끼어들고 그다음에 중간에 비난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기는데 그냥 끝나지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한 5분이나 최소한 10분이 안 되면 5분만이라도 직원들 말을 잘 들어주시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절로 지금 자기 업무에 대한 정리가 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아이디어 회의나 의견을 얘기하는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해봐라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도 어떻게 헤쳐나가죠?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런 경우를 지금 많이 했거든요. 제가 경영감사팀에 있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담당을 어떻게 정하냐면 자기가 제안한 사람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상당 부분이 제가 이제 감사팀에서 맡고 있는 분야가 회사의 어떤 주적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유롭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맡을 게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맡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은 가급적 입을 담윱니다. 그래서 방법은 제안한 사람이 그 업무를 안 맞는 걸로 지금 약속을 정하고 회의를 시작하면 굉장히 지금 활발한 토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부서장이 과장들을 쭉 불러 모아서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주말에 뭐 했는지를 이렇게 서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뭐 그냥 그 과장들하고 과장들이 실무자들이니까 이제 같이 업무 얼굴 익힌다고 이제 뭐 분위기 좋게 만들었는데 이 부서장이 어느 순간부터 과장들이 주말에 뭘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주말에 지금 내가 노는지 뭐 유언제 놀러 갔는데 그건 왜 하필이면 그게 비싼데 거기로 갔느냐 거기서 왜 그런 음식을 먹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기 싫어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잤다고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게 이제 그 중간에 피드백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언론이 지금 막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설사 마음이 들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그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걸 조금 더 강화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그 희롱이라고 지금 하는 아까 굉장히 지금 큰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사가 지금 나를 지지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확신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에너지를 상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들어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피드백을 좀 배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좀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경청을 잘하지 못한 이유들은 어디에 있나요? 일단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죠. 편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중간에 말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말을 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끊어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끊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네가 다 하는 걸 내가 지금 뭔가 뭘 얘기하겠어? 이렇게 지금 아예 포기를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그걸 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경청은 끝까지 들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보통 네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자꾸 실행하고 피디팩하고 이런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가져가는데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하고 관계를 지금 돈독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개인 생활이 어떤지 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배우자는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어저께 아파서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가서 아침에 퇴원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업무에 집중하라고 하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상사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네가 빨리 병원에 가서 차라리 아이 상태를 보고 빨리 퇴원을 시키고 네가 와서 업무에 집중하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업무를 지금 못했지만 상사가 나를 지금 인정해주고 나를 지금 격려해주고 나를 지금 믿어주는구나 그다음에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사가 뭔가 지금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예를 들어 불평 불만 없이 집중해서 지금 업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태를 지금 모른 척하고 야 너 왜 업무를 지금 제대로 집중 못하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러려고 지금 회사에서 월급 주는 줄 알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했을 때 부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너는 지금 나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안 당하는지 내가 그때 한번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인심은 인심대로 다 잃고 업무 성과도 지금 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푸시한다고 보통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압박을 지금 하는 게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요새 이제 한참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우영우라고 지금 변호사 우영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이제 잠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나왔는데 자물쇠 학원이라고 잠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뭐 아침에 10시에 입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10시까지 퇴원을 한다고 하죠. 학원에서 떠날 때까지 이 12시간 동안 못 나가게 이제 학원문을 잠근다고 해서 자물쇠 학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학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원에 이제 들어갔던 학생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때리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 한눈팔고 이러면 그런데 그 자물쇠 학원이 지금 예전에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 없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12시간 동안 강제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앉아 있는다고 이게 지금 공부냐는 거죠. 아니죠. 내가 얼마나 지금 에너지를 쏟아 갖고 이제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외부에서 나를 지금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처벌을 지금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나의 관심도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여기야만 관심을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를 지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에 집중하는 에너지를 사람 눈치 보는데 쓰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금 동기부여해서 내가 지금 내면에서 우러나도록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있는 어떤 동기부여다. 그래서 압력을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제 갈등만 커지고 업무 성과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귀찮기 때문이다. 내가 귀찮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걸 부한테 다 설명해주고 이러면 내가 지금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에너지를 지금 적게 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사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짐승하고 다를 게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 본능을 거슬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는 부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부하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의 어떤 많은 에너지와 지식과 경험을 부하들한테 쏟아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사가 부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직이나 어떤 개인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부하한테 내 자리를 넘겨야지 나는 또 다른 더 높은 자리나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라도 부하의 어떤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분명히 지금 회사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부하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정년을 지금 맞이하더라도 내 이력서에 나는 지금 성장 이렇게 부하들을 성장시켜서 회사의 발전에 도왔다. 이렇게 지금 내 이력서에 기재를 한 다음에 다른 회사에 적었을 때 다른 회사에도 분명히 지금 나를 스칼으로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책의 끝부분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결정 갈등에 대해서 써주셨더라고요. 결정 갈등이 무엇이고 결정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의사 결정할 때 이제 A라는 안이 있고 예를 들어 B라는 안이 있을 때 내가 지금 A하고 B 사이에서 고민을 지금 하는 갈등을 결정 갈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지금 했을 때 만약에 A라는 걸 하든지 B라는 걸 하든지 만약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압박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스트레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온전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 내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내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의사 결정을 지금 하든지 아니면 좋은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좋은가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 결정을 지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 가지 예를 지금 들게 되면 우리나라 프로구단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축구요? 야구 11개인가? 10개 있는데 최근에 모 구단의 감독이 이게 자진 사퇴를 지금 했는데 성적 책임에 부담을 느끼고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분이 데이터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력평가 굉장히 지금 그 분야의 전문가였는데 감독이 되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하기가 이분이 구단 운영 선수를 기용할 때 굉장히 지금 데이터에 입각해서 지금 선수를 기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감독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전력 분석관 출신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선수를 기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분도 지금 결정 갈등에서 잘못하신 거죠.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렸을 때 그랬을 때 설사 성적이 안 나더라도 최상의 선택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팬들이나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을 텐데 데이터에서는 저 선수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감독이 어떤 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선수를 지금 써서 패했을 때는 온전하게 결정 갈등에서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지도자라고 하면 이 결정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원칙을 세워서 잘 의사결정을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하고 갈등을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어떤 내가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갈등이 있고 원칙이 없던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행복한 고민일 수가 있는데 A라는 여성분하고 B라는 여성분이 동시에 저를 지금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A와 결혼을 할 건지 B와 결혼을 할 건지 이건 굉장히 지금 선택은 행복한 고민인데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10년 후에 굉장히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 공산품을 내가 사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플러스에서 살 건지 아니면 뭐 땡땡 코에서 살 건지 뭐 이거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값이 안 돼서 사는 거고 뭐 값이 다르면 어떤 품질이 더 좋은 걸 사면 어떤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그 결정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 아예 갈 때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제 어떤 어찌 보면 그게 결정 갈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름대로 지금 객관적인 좀 기준을 만들어서 의사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결정은 진짜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데이터 전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 데이터 전문가 출신 감독이 그런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은 선수를 선발하고 기용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은 팬들은 납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데이터를 기대해서 뽑았는데 데이터를 기용하지 않고 선수에서 우승을 했다. 뭐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지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과정을 지금 덮어버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정말 운인 거고 보통 과정이 충실했을 때는 내가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납득할 수가 있는데 보통 과정이 안 좋으면 결과가 안 좋아질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정 갈등까지 이제 가게까지 분명히 지금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갈등 인간관계 갈등까지 다 해결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했을 때 이분한테는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갈등에 대한 이해 아니면 리더십 아니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좋은 결정 그러니까 조직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이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지금 이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결정을 하고 나면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내가 이제 어떤 그 아까 두 사람이 동시에 저한테 고백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하고 결정을 지금 했다고 쳤을 때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이 상대방에 비해서 분명히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통 경우에 이 사람의 어떤 단점을 저 사람한테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단점이 보일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심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단점 아니면 단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지금 적극적으로 나한테 지금 내가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그걸 지금 그걸로 단점을 돕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지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어떤 의사결정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냥 오로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지금 쏟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급기 그 과정이 튼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경우에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장애물을 지금 돌파할 노력을 하는 대신에 그때 내가 다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리더가 만약에 그런 후회를 하기 시작하면 조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진입 빠진다 아니면 김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사결정 한다면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그 장애물을 지금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리더는 결과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후회나 이런 거 안 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고 아니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결과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정을 우리가 지금 충실하게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크 저런 리스크 이거를 지금 관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 나가는 게 운영해 나가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 튼실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갈등이 불편합니다. 아무리 제가 오랫동안 갈등이 익숙하고 하더라도 갈등이 생기면 불편한데 그런 불편함이 어떤 또 다른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아프다고 하면 또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아프니까 내가 지금 병원 가기 귀찮으니까 같이 데리고 가기 귀찮으니까 좀 참아봐. 이렇게 지금 하다가 병을 키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결과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일단 초기에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항상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불편하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상대방도 나하고 같이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갈등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은 지금 긍정적인 결과도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갈등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두 권을 갈등과 관련된 내용을 썼는데 사실은 이 책을 소개를 드린 게 사실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좀 편하게 갈등을 좀 바라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